자 이번에는 전국에 있는 이 경합지 관심지역 중에 부산에서 조국 대표 그랬나요? 디비졌다? 디비졌다. 그랬는데 선거 결과는 전혀 부산에서 유일한 민주당. 부산 북갑 결과입니다. 전재수 당선인 52.3. 전재수 후보만 유일하게 민주당에서 부산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조국 대표 디비졌다 그런 말만 안 했어도 어땠을까 부산이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52.3, 서병수 후보 46.7. 간단한 후보가 아닌데 전재수 후보가 이 지역에서의 어떤 지역 강호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당선이 됐습니다. 전재수 당선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가 저 전재수를 더 크게 키워주셨습니다. 지지자분들의 힘으로 오늘의 승리를 일궈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북구 주민들과 함께 일하는 정치, 상생의 정치, 통합의 정치를 대표하는 그런 일꾼이 되겠다. 그런 것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 일단 이 전재수 후보는 부산 이 지역에서 엄청나요. 그러니까 골목을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모르고 와, 어떻게 저렇게 지역구 관리를 하나 싶을 정도로 여야를 통틀어서 지역구 관리 굉장히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저도 이번에 직접 저 지역에 가서 전재수 후보를 만났거든요. 지원 유세하고 오셨군요. 네. 뭐 유세는 아니고 만났는데 왜냐하면 전재수 후보는 마이크를 잡지 않습니다. 유세 차질 않아요. 그러면 뭐합니까? 길거리에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다 손잡고요. 그 힘들고 지질 때는 내가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커피숍에서 계속 전화를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서병수 후보는 마이크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지역 전체 어느 집에 누구하고 친하고 누가 어떤 고등학교도 나왔고 이걸 아예 저인망처럼 깔고 있어서 누구도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없고 한동훈 비대위 현장이 좀 착각한 게 서병수 후보가 부산 시장까지 했는데 전재수 하나 못 이길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지역에서의 분위기 완전히 다르죠. 또 부산 시민들이 갖는 서병수 시장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그렇게 썩 높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나타났고 아마 사실은 그 옆에 정명희 후보라든지 또 사회 최인호 후보라든지 이렇게 낙동강 벨트가 작동할 뻔했는데 실제적으로 부산 지역이 장해찬 문제라든지 해운대 주진회 문제 또 연재 김희정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가서 아주 크게 결집하여서 그야말로 가장 지역이 탄탄한 전재수 후보만 저렇게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민주당은 부산에서 참패했습니다. 기존의 의석도 민주당은 잃었고요. 국민의힘이 부산을 싹쓸이했습니다. 전재수 당선인만 유일하게 민주당 후보로서 당선자입니다. 혹시 조국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부산 표심에 악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니냐라는 오늘 분석도 있습니다. 어떤 발언인가 들어보시죠. 조국 혁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아지니까 위축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예민하고 불안해진 모양인데요. 제가 표준으로 하면 어감이 살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부산 사투리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느긋을 졸았제? 제가 고향 부산에 온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산 사투리로 경고합니다. 이제 고마 치아라마! 저 사투리가 오히려 역풍붕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어요. 사투리의 역풍이라는 관측인데요. 느긋을 졸았제? 이제 고마 치아라. 민주당 일가에서는 부산이 디비졌다. 이런 얘기들, 민주당 부산 참패. 한 개만 겨우, 전재수 의원만 겨우 당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17대 1, 국민의힘의 압승입니다. 기존에 부산이 심상치 않다. 부울경에서 몇 석을 할 것이다.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민주당이 전체적인 선거는 이기더라도 부산에서는 완전히 오판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전재수 의원만 유일하게 당선이 됐다는 건데 김광삼 변호사님, 조국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산에 왔으니까 내 고향. 느긋을 졸았제? 고마 치아라, 마! 이런 얘기하면서 롯데팬 아니면서 롯데팬 참치 간다, 막 이러면서 막 부산 사투리를 했는데 부산 결과 보면 뭐야?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샤이 보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샤이 보수는 없었던 걸로 보이고 샤이 보수가 아니라 샤이 보수 샤이 보수, 샤이 보수가 아니고 샤이 보수 없었던 거 보고요. 보수가 결집에서 투표율이 높았다. 이것도 사실은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됐어요. 그런데 단지 부산과 경남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서는 굉장히 보수가 결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3석까지 갔잖아요. 그때도 민주당이 한 6석 정도는 우세하다고 했는데 3석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불경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는데 결국 부산에서는 전재수 후보 말고는 다 싹쓸이 했단 말이에요. 그건 저러간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조 전 장관이 부산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조국 혁신당의 바람이 불어서 아, 이거 부산까지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로 인해서 부산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유기감이 있었죠. 지민 비주 얘기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되는 효과가 났어요.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의 야구와 관련된 선수들 이름이 얘기하면서 부산의 어떤 지역적인 그런 걸 파고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 그 당시에 조 전 장관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호남에 이어서 부산도 내가 어떻게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저는 역풍이 불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부산 헬기 이송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거제에서 피습당하고 부산으로 헬기 이송 됐잖아요. 그런 와중에서 어떻게 보면 부산의 어떤 민심 자체가 부산을 무시하고 어떤 부산에 대한 그런 이재명 대표와 생각 이런 것들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했었다. 그런 감정이 남아있을 것이고 또 하나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PK 지역 선대위원장처럼 역할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종합하다 보니까 정권 심판론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산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싹쓸이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울경을 중심으로 낙동강 벨트도 지켰고 부산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 뭐랄까 부산 디비졌다 불경에서 엄청난 의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범야꽃 200석 얘기가 민주당 쪽에서 나왔었는데 부산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굉장히 오만함으로 비춰졌다. 이런 문석도 있거든요. 안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과거 언론 보도대로 한다면 부산에서 상당수의 부산, 경남에서의 상당수의 의석을 얻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200석에 거의 육박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부산, 경남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부산, 경남에서 선전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개헌조지선 100석을 막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막판에 지금 방금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막판에 보수세가 결집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부산, 경남에서의 접전 지역이라는 경우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후보가 이길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도 대부분 격차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2, 3% 이런 정도였는데 그 2, 3%가 막판에 보수의 결집으로 극복을 해서 국민의힘당이 가져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조국 대표의 저 발언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당 유권자, 보수 유권자들의 결집, 우리 고향 사람 같은데 제가 저쪽 가서 왜 저렇게 설치고 있지 하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산, 경남의 선전, 보수세의 막판 결집이 개헌조지선을 막는 데 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